한 군데에 만두집이 두개인건 곤란한데 진정한 고향만두의 맛을 보여주겠어 나 이런거 괜찮네 심심할때 이런거 해야겠다 일단은 만두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돼지고기 고기가 들어가야돼 옹스짱 이거는 뭐냐 돼지고기 마요네즈도 넣었나? 그치 두부가 들어가지 양파 계란 참기름 대파 에이스 대파 넣니 얘들아? 대파 넣어? 대파 넣어? 양파? 계란? 참기름 이거지 고추장 이걸 왜 넣어 멍청이들아 간다 밀가루 밀가루 완벽하죠 난 쭈그리니까 쭈그리로 가자 쭈그리로 가자 아 이거 존나 어렵네 이 게임 야 이 게임 존나 실력게임이네 이거 야 이거 하스스톤보다 실력게임이네 아 근데 나는 국디파 아닌데 얘들아 나 찜통파인데 나 찜만두파야 얘들아 나 군만두파 아니야 나는 찜만두파인데 아 아 만두 속만 병신 병신 역시 에이스가 들어가야 되는건가 얘들아 역시 만두엔 에이스지 참기름이 들어가면 안되나봐 돼지고기 두부 제가 그 우리집이 만두 많이 비셨었거든요 명절때마다 돼지고기랑 두부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마늘은 안들어가요 양파도 들어가요 대파 파 들어가요 참기름 들어가요 에이스요? 아니 우리집 에이스 안넣는데 이거 각이다 양파 안들어가지 얘들아 참기름이 있어야돼 얘들아 참기름 있어야돼 참기름 있어야돼 참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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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돼 만두왕 비롱새끼들 아 방지 바꿔야지 가자! 이대로 가자 얘들아 이대로 가자 아 마늘 들어간다 아 돼지고기 두부 참기름 대파 마늘 들어간다 아니 마늘이 왜 들어? 멍청이들아 고추? 고추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집에서 만두 뱉는거 봤을때 이거 안 들어갔는데 아 옹수짱 원래 아 이거 깨려면 옹수짱 넣어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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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뭘로 해? 이게 또 플래시 게임이다 보니까 엔딩이 다를수도 있지 밀가루 쇼나 이쁜데? 뭐로 해야돼? 또아리 긴 반달 쭈구리 이게 뭐라고 지금 핫살때보다 시청자가 늘어났냐? 쭈구리? 역시 쭈구리 새끼들 긴 반달 아 저 찜똥반데 분만도 한번 갈까 얘들아? 탈마야 돼 오케이 진짜 님들 믿고 합니다 저 옹수짱 넣었어요 님들 믿고 오! 아 이 개새끼들아 야기들아! 내가 꼬인이대로 해볼까? 돼지 우리집은 돼지고기랑 두부랑 파를 넣었는데 그게 양파인지 대파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파를 넣었어? 치즈가 들어가나? 아 그래서 만두피가 늘어나는 건가? 마늘, 참기름, 양배추 오케이 마늘, 양파, 참기름, 양배추 오케이 잠깐만 잘못 만든 것 같은데 돼지고기, 두부, 양파, 양배추, 참기름, 마늘 여기까지는 맞다는 거죠 양배추도 들어가는 거야 대파 오케이 대파 오케이 오 진짜 에이스 들어가야 돼? 이거 과자잖아 과자를 왜 넣어? 만두에? 아 양배추 아니야? 아 옹스짱이야? 오케이 아 야, 뭐지? 어머니 찬스 엄마한테 내가 지금 전화해서 엄마, 만두 만들 때 옹스짱 넣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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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것도 플래시 게임이다 이거 이거 이것도 멀티엔딩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 자체는 괜찮아 색깔 자체는 괜찮아요 이번에는 콩가루 주스 는 아닌 것 같아 와인 콩와인 콩인 밀가루 물? 오케이 이거는 또아리로 제가 봤을 때 이거 또아리가 맞아요 그 다음에 찝니다 보셨죠? 보셨죠? 오 보셨죠? 역시 답은 옹스짱이었어 옹스짱 옹스짱 gg 보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